. 형. 왜 그래요? 무슨 일 있어요? 또 전공샷 말아먹 transmiss. 내 꿈이 뭔지 모르겠다. 짜증나. 형? 형 꿈이 뭐예요? 꿈이 확실하지 않아 더 그런 거 같다 형 우리 이참에 친구들 꿈 한번 알아보는 거 어때요? 어? 괜찮은데? 형 저도 궁금했어요 진짜? 어? 한번 알아볼까? 근데 어떻게 알아보는 건데? 야 뭘 고민하고 그러냐? 그냥 애비한테 물어봐 변사님 우리 실험 앞에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럼 우리 한번 나가볼까? 가자 나가자 어? 조희야 어? 따스님 뭔 일이나요? 아 자신했나? 어? 잘 지리질 않아요 나 요즘 우리 동아리 애들이랑 설문조사하고 있는데 꿈에 대해서 하는데 좀 해줄 수 있겠나? 해드려야죠 네 꿈이 뭔지 한 종이 했었다고 종이 조가 기가 계셔 고맙다 아 기가 귀엽다 짜식 고맙다 얼마나 적어졌는지 하여튼 이 분량 아무 때나 적어줘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이고 뜨거쉽다 응 응 이건 됐지 응 수고하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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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잘가 응 형 조사 좀 많이 하셨어요? 어 친구 한 줄 세 명 받았다 뭐있들이에요? 응 네는 얼마나 많은데 많이 하셨네요 어 어 니가 많이 했는데 아 그런거에요? 어 야 여기 신경 보다 많이 모였는데? 친구들이 접어두는 것보다 더 많아 야 우리 한 번 들어가 보자 어? 그럴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많이 들어왔어? 한 번 더 많이 들어왔어요. 오 잘 된다. 뭐라고 써있나? 한 번 봐야죠. 한번 보자. 뒤에 백백하게 들었어. 대박. 어? 글래? 종이 진짜 다양하겠다. 제 친구는 포스트잇에 넣어준 애도 있어요. 야! 성기 개는 광고지에 낙서해서 줘라. 그 가방 속에는 종이 있는 거 꽈리 다하네. 야 뭐냐. 뭐야. 야 그냥 읽어. 그래도 종이 하나하나가 해야 될 꿈인데 한번 다 읽어보자. 야 여기 봐봐. 꿈이 좋은 아빠네. 아니 초진같은 어느덤 다 시도 없어. 야 무슨 꿈이 그러냐. 그러니까 다른 거 없냐. 야 여기 대박 대박 대박. 돈 많은 장롤에 돈 많은 장롤. 아 그런 거랑 비슷하다. 진짜? 어. 수준이 되게 비슷해. 수준이 비슷하네. 꿈이라는 게 내 생각에 웃겨도 그 사람에게 진짜 도중할 수가 있어. 어? 어? 두 개가 이어지는데요. 어? 야 이것도 이어져. 이야 진짜 희한하네. 우리 이거 한번 참는 이거 붙여볼까? 어? 어? 가운데 뭐가 있는 거 같은데요? 어? 방구조 있어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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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